첫 번째, 눈 두 번째, 손 세 번째는 입술이에요 고객님들의 매력적인 입술을 지켜드리기 위해 케어셀라 에코어 스노우 립밤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왜 이 립밤을 소개해드릴 때 착한 립밤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정말 내 몸에 안 좋은 성분을 다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착한 성분만 넣고 이렇게 립밤 같은 제형을 만들어냈어요 미네랄 오일이나 파라벤 같은 성분은 배제를 하고요 몸에 좋은 꿀이나 시어버터 그리고 피마자씨 오일, 호호바씨 오일 이런 오일들을 성분들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립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성분이고 착한 성분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일단 입술에 바르는 거고 입술에 바르는 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나 남편한테 뽀뽀를 할 때 걱정을 덜 수도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더 좋았던 건 봐주세요 두 개예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작은 상자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두 개 다 내가 사용하면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하나 나눠가지면서 사랑이 두 배가 되는 립밤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귀여워요 사탕 같아요 이 사탕같이 작은 립밤이 착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립밤이라는 거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윤기, 윤기나는 거 보이세요? 이 립밤이요 윤기와 보습도 책임져주지만 피부, 입술 강화도 함께 책임을 져주니까 저는 정말 사용했을 때 마무리감까지 완벽한 립밤이다 착하고 건강한 립밤이다 왜냐하면 이 마무리감도 중요한 게요 남성분들은 좀 끈적끈적한 거 입술에 뭐가 얹어져 있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무리감이 촉촉하지만 끈적거리지 않아서 우리 남편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착한 성분의 여러 사람들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립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입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까지 한 번에 지켜줄 수 있는 케어셀라의 에코어 스노우 립밤 오늘 한 번 만나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네 모든 한 번 만나보실 발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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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